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에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모이애킹하면서 화면을 수시로 캡처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은 제가 이제 모이애킹 업무들을 하면서 이제 선임이나 아니면 이제 팀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모이애킹을 하면서 이제 후임들이 어떤 결과물들을 계속 이제 내놔요. 근데 보통 모이애킹을 할 때는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만 보통 이제 캡처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모이애킹하면서요. 그 화면들을요. 그랬을 때 항상 이제 고객들하고 어떤 업무 협의를 할 때나 아니면은 나중에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게 왜 또 학생들한테 필요하냐면은 이런 경우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고서를 쓸 때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때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했던 것들을 항상 수시로 남기는 그런 습관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희들이 모이애킹하면서 화면을 수시로 캡처하는 이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보고 우리가 업무 보고를 하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 업무 보고를 할 때 진행 상황들을 항상 팀원 간에 공유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보통 점검할 대상들이 한두 개 정도나 아니면은 뭐 1주 2주 정도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큰 프로젝트. 모이애킹 쪽에서 좀 큰 프로젝트라면은 뭐 한 10개 이상 아니면은 뭐 두세 달 정도 같이 팀원들 여러 명이서 이제 투입되는 경우들인데 그것도 이제 팀원들이 그 보고설들이 일일 보고를 써요. 자신이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 일일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팀장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들을 배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하루 어떤 그 도메인이 막 10개다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아니면 이틀 이틀 정도에 이제 너는 몇 개 정도를 하고 너는 여기를 하고 너는 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며칠 후에는 서로 이제 크로스를 하게 되는 거죠. 크로스를 합니다. 서로 또 다시 크로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일일 보고를 보통 이제 받게 돼요. 물론 물론 뭐 어떤 뭐 정말로 이제 막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제 한 번에 이렇게 결과물들만 바라가지고 처리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일 보고를 이제 많이 받습니다. 일일 보고들을 받는 이유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대상에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이제 팀장 입장에서는 파악을 해야겠죠. 팀장이든 PM이든 프로젝트 매니저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보통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취약점에 나온 것들만 이제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팀장 입장에서는 이제 궁금한 거죠. 이거 이외에 정말로 우리가 이 모예킹을 하기 위해서 약 한 30가지 정도의 항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30가지 항목에 대해서 A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정말 30가지 항목을 했냐. B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정말 30가지 항목을 했냐라고 했을 때 너가 도출한 취약점들이 두 개 정도 나왔는데 이 두 개 정도 도출한 것이 정말 맞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냥 뭐 팀원들이 어 맞습니다. 제가 다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설마 빠진 것들이 없는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것들을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게 되는, 그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이제 결과물이들이 되게 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로 이게 이 두 개라는 취약점, 이 인원이 혼자 이제 점검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라는 취약점들이 정말로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팀장 입장에서는 이제 진행한 거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들이 너가 어떻게 점검을 했는데 어떻게 안 나왔다라는 것들을 기록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큰 프로젝트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팀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왜 그러면 이게 나중에 고객들도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객들 입장에서도 준 20개 정도를 줬는데 결과물들을 봤더니 20개 중에서 20개의 한몫에 대해서 만약 그 취약점이 한 10개 정도, 15개 정도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우리가 현재 30개의 한몫에 대해서 20개면은 막 600개 정도의 한몫들을 점검을 한 건데 통합 합쳐서요. 그 중에서 15개, 그 외에는 이상이 없냐라고 이제 또 궁금을 한 것이죠. 진짜 없냐라고 했을 때 이제 팀장 입장에서는 고객들한테 정말로 우리가 이런 것도 점검했더니 없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 후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도 책임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어떠어떤 것들을 시도를 했고 이게 한마디로 고객들에서 고객들, 고객들마다 다르겠지만은 고객들, 많은 고객들 서비스들을 만나다 보면은 서로 이제 다 통합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분명히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화면들을 수시로 놓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있으면은 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우리 팀원들이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점검도 시도해보고 저런 식으로 점검을 시도해봤는데 이렇게 화면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서는 이 서비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는 안전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객들하고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한다면은 화면들을 수시로 캡쳐를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혹시나 우리가 정말로 점검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일주일이나 시간, 이주라는 시간들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약점이 도출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그 고객들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컨설팅 회사에서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컨설팅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많게는 두 번 정도 계속 그 사이트에 대해서 점검을 받게 되는 건데 계속 그렇게 몇 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취약점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컨설팅을 다니면서 N사라는 회사 있습니다. 유명한 N사라는 회사 있는데 거기에서도 거의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한 2주 정도 트윗되면 정말로 취약점이 한 3개, 4개? 그러면 나머지들은 뭐냐? 당연히 이제 취약점이 없다라는 거죠. 취약점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써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컨설팅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취약점 없음이라고 그냥 보고서에 딸랑 쓰고 그냥 가버리면 나중에 완료 보고서는 어떻게 돼요? 이 도메인에 대해서 취약점이 없습니다. 쓸말이 없어버린 거죠. 쓸말이 없고요. 나중에 이게 혹시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나중에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만약 다른 회사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취약점들이 다른 방식으로 나왔어요. 물론 이제 신규 공격기법이 발생할 수도 있는 신규 공격기법이 공개돼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저희들이 못 찾을 수가 있거나 아니면 시도조차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한 번에 신뢰 문제죠. 이거는 뭐 책임 그런 문제보다도 신뢰예요. 사실요. 이 비즈니스잖아요. 컨설팅이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회사보다는 B라는 회사가 더 좋으니까 B라는 회사로 컨설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위해서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보고서에도 명확하게 이 수행한 내역에 대해서 증적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들을 30개원목에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했고 어느 방법으로 점검을 했는데 도저히 이 기술로는 되지 않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꾸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고서라는 거죠. 그런 분들의 컨설팅을 이 정도 비용을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제공을 했기 때문에 지불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 정도로 수행을 했다. 그래서 이런 기술로는 안 되겠고 이런 외기법도 한번 써봐서 안 됐다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 포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화면도 제공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필요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보고를 할 때 어떤 보안 예배의 심각성들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더 딥하게 공격을 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나 그런데 이제 정보들을 우리가 획득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어떻게 공격을 해가지고 취약점이 나왔다 거기까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보안적으로 위협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로 이제 그 DB 그 보안 담당자 아니면 권한들이 많은 그런 담당자들의 어떤 정보들을 좀 더 더 캡쳐를 해가지고 보고서에다가 이렇게 포함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대표이사님의 그런 정보들 이 정도까지 침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부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유출한 그런 화면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보고서에다가 넣어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게 더 심각성들을 이제 전달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의킹을 했을 때는 보통 이제 뭐 1차만 했는데 제가 말하는 1차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A라는 취약점에 의해서 이 A라는 취약점이 그냥 발생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공격기법이 뭐뭐 했다라는 것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이제 어떤 그 위험들이 있다 어떤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심각한 화면들까지 나오면은 위협들을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라는 취약점에 의해서 시스템이란 것에 어디에 침투가 됐는데 여기에서 심각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이 나왔다라는 그런 캡처 화면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이렇게 스터디나 아니면 교육을 할 때도 이런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 공격을 할 수 있는가 그 화면들을 항상 다 어떻게 연계했는가를 다 캡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요하니까요. 나중에 이제 모의킹 신문으로 가실 때도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캡치를 해가지고 잘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서에다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 입장이죠. 위에서 설명한 것들은 이제 실무적인 입장 내가 제가 모의킹 컨설팅을 할 때 이러한 것들 이슈사항이 있었다. 특히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어떤 취약점 도출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할 때도 보고서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캡쳐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변수 사항들이 발생한 것들은 정말로 다 캡쳐를 해가지고 다음에 또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 때는 굉장히 잘 돼요. 잘 돼가지고 분명히 실습이 잘 됐는데 두 번째 실습을 하다 보니까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부할 것은 많고 그 다음 남겨야 할 것은 많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적용할 것들도 일정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 공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부들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실습이 잘 될 때 미리 캡쳐를 하세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복습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복습을 할 때 이렇게 실습들이 잘 되면은 미리미리 캡쳐를 해가지고 후에 나중에 안 되더라고 그건 나중에 또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 캡쳐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실습한 화면들을 잘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 대한 습관들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남겼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일정 안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일정 안에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수시로 캡쳐하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실무에도 충분히 다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모기킹을 하면서 수시로 캡쳐하는 이유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화면들을 수시로 캡쳐를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그런 단계들에서 두세 번 반복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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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